자 22년 3월 모의고사 21번부터 갈게요. 먼저 a job search, 구직활동은 is not a passive job. 자 passive task, passive 수동적인 이란 뜻이죠. 수동적인 일이 아닙니다. When you are searching, 네가 찾을 때, 검색할 때 모를요. 어떤 직장이 있고 어디서 면접을 보냐 이렇게 당신이 직업을 찾을 때, 구직활동을 할 때 you are not browsing, 너는 그냥 쭉 훑어보는 게 아닙니다. not 있죠? no art 뿐만 아니라 모두 아니다 이런 뜻이지 no art은 또한 아니야. 그 다음 중요해요. 동사랑 주어랑 자리를 바꿨거든요. 왜 조동사라고 써 있는지 알아? 본동사는 looking이니까 비동사 플러스 ing에서 비동사가 조동사 역할을 하거든요. nor are you just looking. 그냥 이 부분은 외우세요. nor 이것도 아니야. you are just looking.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야. 네가 구직활동을 할 때는 훑어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쳐다보는 것도 아닙니다. 브라우징. 훑어보는 것은 자, 뭘로 바꿔요? to browse 가능합니다. 그냥 훑어보는 거는 not an effective way,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to reach a goal,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슨 목표? that you claim, 너는 주장하지요. 뭐라고? want to reach. 아, claim to, 투만부터요. claim to, want to reach. 네가 도달하고 싶다고 주장하는 그 목표를 달성하는 중요한 아니면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야. 여기서 이 목표는 뭐야? 네가 하고 싶은 목표. 그 직업을 갖는 것이죠. 그러면 직업을 갖는 거. 네가 어떤 직장을 잡으려면 브라우징으로는 안 돼. 훑어보는 거로는 if, 만약 you are acting with purpose, 어떤 목적을 갖고 한다면 if, 만약 you are serious about, 정말 진지하다면 anything, 모든 것, 무슨 모든 것, 목적격태 생략됐어요. anything that you chose to do, 네가 하려고 선택한 모든 것에 대해서 serious about, 진짜 진지하다면 네가 정말 목적을 가지고 한다면 자, with purpose,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목적을 가지고 정말 네가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네가 정말 선택한 것에 진짜 serious,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then, 그러면 you need to be direct, 넌 직접적일 필요가 있고 focused, 어느 한 곳에 집중될 필요 있고 그리고 whenever possible, 가능하면 clever, 좀 영리한 태도를 보여라 everyone else searching for the job 여기까지 먼저 끊을게요. searching for a job 그 직업을 찾고 있는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이 좋아야 어떤 모든 사람? searching for a job 그 직업을 찾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has the same goal 똑같은 목표가 있는 거야 무슨 목표요? 그 직업을 갖는 것이겠죠 이 목표랑 똑같은 거야 다른 사람들 그 인터뷰 보러 온 면접 보러 온 100명도 너와 똑같은 목표야 나 여기 뽑혀야지 콤마 찍고 ing competing for same job 똑같은 직업을 위해서 다투고 있는 거야 지금 서로 경쟁하고 있는 겁니다 you must do 너는 해야 돼 more than 그 이상을 해야 돼 누구보다 the rest of the herd 누구겠니? 이 사람들이죠 나머지 모두들 같은 그 직장을 얻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나머지 사람들보다 more than 그 이상을 해야 된다 regardless of 모모와 상관없이 how long 얼마나 오래 it may take you 이것이 걸리던지 이것이 뭔데 이거거든요 no no matter how long it may take 네가 하는 게 아무리 오래 걸릴지라도 you 너에게 뭐 하는 것이 to find 찾고 얻는 것 무슨 직업 you want 네가 원하는 직업을 찾고 그것을 얻는 것이 아무리 오래 걸릴지라도 being proactive 진취적인 것 진취성은 네가 진취력이 있다면 진취적이라면 we logically 아마 이것은 logically 논리적으로 진취성만 있으면 get you result get 얻어줄 거야 줄 거야 누구에게 너에게 뭐를 result 결과물을 어떻게 더 빠르게 뭐보다 you get result 이거 생략된 겁니다 더 빠르게 그 결과를 가져다 줄 겁니다 if 만약 you rely only on 어디에만 의존했을 때보다 브라우징 쭉 훑어보는 거 뭐를 취업 게시판을 그리고 또 뭐 하는 거 이메일링 가끔 가다가 레즈메 이력서를 몇 번 제출하는 것 여기에 의존하면 한마디로 being proactive 진취적인 것은 get you result 너에게 결과물을 빨리 받아줄 수 있어 결과물 와 나 여기 취직했다 이런 결과가 더 빠르게 와요 if 만약 이거 하는 것보다 뭐 하는 것보다 그냥 브라우징 훑어보거나 아니면 가끔 한 번씩 이력서를 보낸 so 이력서를 보내고 그냥 쭉 훑어보는 보는 거에만 의존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좋은 결과를 너에게 가져다 줄 거야 뭐 하면 진취적이면 leave those activity 그 활동들 그 활동들이 뭔데요 1번 브라우징 2번 이메일링 아 그냥 지갑 게시판을 쭉 훑어보고 가끔 이력서 보내고 이런 활동들은 rest of the ship 나머지 애들이나 하게 해 나머지 애들이 누구예요 아까 그 직업을 위해서 나랑 다투던 사람들이지 그 면접자들 걔네들이 이런 거 하게 둬 그럼 너는 뭐가 필요해 being proactive 오늘의 핵심 단어죠 당신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진취성 진취성을 가지고 하면 너는 그 원하는 직업을 얻을 수 있어 many people 22번 마른 사람들은 view 바라봅니다 sleep 잠을려 as 못머로써 downtime 그냥 아무것도 아닌 시간으로 봐 when 바로 이때가 언젠데 the brain 네 뇌가 shuts off 멈추고 너의 바디는 rest 몸이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죠 in a rush 되게 바빠 왜 to meet 대처하기 위해서 어디에 대처해 work 일 학교 가족 아니면 집안일 집안일을 하느라 너무 서둘러서 콧마 찍었죠 people 사람들은 cut back on cut back on 줄입니다 뭐를요 그들의 sleep 잠을 줄여 콧마 찍고 ing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해 뭐라고 it won't be a problem 그건 별 문제 안 되겠지 그게 뭔데요 잠을 줄이는 게 무슨 문제겠어 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because 왜냐하면 all these other activities 이 모든 다른 활동들이 seem 뭐뭐인 것 같다 훨씬 더 중요해 보이죠 뭔데요 다른 액티비티가 뭔데요 work school family 그리고 집안일이 너무 더 중요하니까 나 노는 게 더 중요하니까 잠을 줄여 but 그런데 research 연구는 reveals 보여준다 됐다 기완문을 a number of men 이란 뜻이죠 많은이에요 더 넘버러브랑 헷갈리지 마시고 많은 중요한 일들 carried out during sleep 잠을 자는 동안 수행되는 된 이렇게 가야 돼 잠을 자는 동안 수행되는 많은 중요한 일들은 이해가 주어져 help 도움이 됩니다 뭐 하는데 도움이 돼요 to maintain to maintain a good health 사실은 잠을 자는 동안 많은 중요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걔네들은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죠 그리고 하나 더 enable 가능케 해줍니다 people 사람들이 뭘 가능하게 해줘요 투부정사 enable은 to 받아요 to function 기능할 수 있게 해줘 어떻게 그들의 최고의 수준으로 while you sleep 네가 자는 동안 your brain 너의 뇌는 is hard 아주 열심히 at work 일하고 있는 거야 뭐 하면서 for me 형성하며 뭘 형성하며 pathway 길 경로 경로를 형성하고 있어요 길 또는 경로를 형성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길인데 필요한 필수적인 길을 만들고 있어 어디에 필수적이야 for learning 배움에 있어서 필수적인 and 그리고 creating 만들고 있다 자 여긴 잘 봐야 돼요 이 병렬구조는 사실은 learning에 가는 게 아니고요 얘한테 가는 거예요 요렇게 너의 뇌는 열심히 일하고 있어 1번 배움에 필요한 경로를 만들며 두 번째 기억과 통찰을 만들며 형성하며 만들며 똑같은 뜻이죠 두 개가 다 브레인을 꾸며요 그래서 브레인은 지금 메모리랑 통찰력을 creating 만들고 있단 말이야 근데 without enough sleep 충분한 잠이 없다면 you can't focus 집중할 수 없고요 pay attention 주의를 기울을 수 없고요 또는 respond quickly 빠르게 반응할 수도 없어 a lack of sleep 잠의 부족은 may even cause 뭘 일으켜요 mood problem 너의 감정 문제도 생길 수 있다 인 에디션 게다가 growing evidence 점점 많아지는 증거는 shows 보여준다 대떡이 원문을 continuous 지속적인 lack of sleep 잠의 부족은 지속적인 잠의 부족은 increase 증가시켜 the risk 위험을 무슨 위험 for developing 생길 위험 뭐가 생겨 심각한 질병이 생길 위험을 또 높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의 중요성에 대한 거죠 여러분 건강하려면 잠을 푹 자셔야 돼요 그래서 잠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언급이 또 됐었습니다 자 23번 빠르게 가볼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the whole human society 인간의 사회는 operate on 뭐뭐를 기반으로 운영돼요 뭘 기반으로 운영돼 미래의 날씨를 아는 것 동명사 for example 예를 들면 farmers in India 얘가 주어져 인도의 농부들은 no 알아요 when 언제 몬순 rain 몬순비가 will come 올지 next year 내년 이때쯤에 장마가 오겠구나 라고 알아 and so 그래서 they know 그들은 알아 when to plant 언제 심을지 알아 길게 풀면 when they should plant 언제 심어야 할지 알아 farmers in 인도네시아 이번엔 인도네시아의 파머들은 no 또 알아요 뭐를 알아 there are two 몬순 아 우리나라는 몬순 장마가 두 번이야 so 그러면 next year 내년에도 they can have two harvest 우리는 변홍사를 두 번 질 거야 this 이들이 이렇게 날씨를 안다는 사실은 is based on 뭐에 기반을 두죠 their knowledge 지식 of the past 과거의 지식 때문이야 as 왜냐하면 몬순 이란 것은 have always come 계속 왔었거든 at about the same time 거의 같은 시기에 each year 매년 같은 시기에 왔어요 우리나라 7월 아니면 8월 우리가 기억하는 한 but 그런데 the need to predict 하지만 7, 8월 쯤에 장마가 올 것 같다 이 예상의 필요성은 예상하는 것의 중요성은 goes deeper 더 중요합니다 this 이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it 예상의 중요성은 influence 영향을 미쳐 every part of our lives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집 길 철길 공항 office 사무실 등등등은 are designed 만들어진다 for the local climate 그 지역의 기후에 따라서 예를 들면 in England 영국에서는요 모든 집들은 have central heating 중앙난방이 있어 as 왜냐하면 외부 온도는 is usually 20도 아래야 추워 그래서 난방은 있어 but 그런데 냉방은 없어 as 왜냐하면 temperature 온도가 rarely 거의 하지 않아요 go beyond 26도 위로 넘어가지 않아 덥지가 않아 why요 반면에 그 반대 호주에서는요 the opposite is true 저 장반대예요 대부분 집들은 aircondition 에어컨이 있는데 but 그러나 rarely 없어 거의 없어 뭐는 중앙난방은 없다는 거죠 왜 그만큼 덥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기후의 예측은 엄청난 많은 영향을 끼친다 아 kind of want to 어느정도 1 2 3 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